돌아왔어요 돌아왔어요 돌아왔었나? 확인해봐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 기다리는 동안 디저트를 먹고 있었어요 돌아왔다 돌아왔어요 오케이 기다렸어 어 됐다 네, 맞아요 이제 고개 안 아플거에요 그러면 마저 티타임을 가지도록 합시다 저는 계속 댓글을 읽어볼게요 팬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려줘 알겠습니다 저도 디저트 먹고 싶어요 이사씨 하나 드려요 제가 아까 먹었던거 안녕 맛있게 먹었길 바리용 티타임 극끗 블핑 채널에 영상이 안 떠요 오잉 저희 채널에서 네, 이거는 별샘V 채널에서만 확인할 수 있거든요 에롱 에롱 맛있다 그러면은 넌 이번에 뉴욕 안 갔으니까 너가 갔던 나라 중에 뭔가 좋았던 곳 저는 좋았던 곳 저는 스케줄로 저희가 사실 많은 곳을 가진 않았는데 아직까지 제가 그때 도빌이라는 파리에 도빌이라는 곳을 다녀왔는데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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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고백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안개있고 진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되게 시골인데 한국이랑 좀 다른 느낌 그때 많은 곳을 가진 못했지만 너무 새로운 문화를 정파리 유럽에 처음 가봤고 궁금하다 맞아 가보고 싶다 저도 거기는 사실 저도 다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파리에서 기차를 타고 들어가서 거기까지가 추천하고 싶어요? 저희한테? 어때요? 많은 근데 아직 우리가 많은 나라를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왠지 거기를 먼저 처음으로 가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되게 되게 작은 여행 맞아 작은 여행 근데 우리가 영화라를 아직 가보지 않았으니까 아직 추천할 수 없어 그러나 우리끼리 여행을 간다면? 여행? 일 말고? 여행으로? 여행으로는 언니랑 같이 다시 뉴욕 가고 싶어 뉴욕? 됐어 오케이 뉴욕 진짜 아니면 우리 호주나 뉴질랜드 가고 싶어 진짜 뉴질랜드 가고 싶어 뉴질랜드 가고 싶어 진짜 뉴질랜드 가고 싶어 너무 데려오고 싶다 나도 안 간지 지금 7, 8년 정도 됐는데 다 같이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뭔가 보여주면서 또 양 보고 싶어 양 내가 다녔던 할게 내가 다녔던 언니가 다녔던 그 말 거기 가보고 싶어요 맞아 거기 가보고 싶어요 잘 있을까? 너무 신기하다 언니가 뭐냐 탔던 말 아직도 있을지 않아? 신기하다 언니가 아는 말 제가 아는 말 똑같이 아는 말 똑같이 이름이 뭐였어요? 선샤인 어 이름 이쁘다 선샤인 뭐래? 블링크는? 블링크들이 방송 예정입니다 라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대요 이 정도? 네 어떻게 불러와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서 이쪽으로 저희가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멤버들 젠드기 선물세 저 선물 받았어요 멤버들한테 근데 뭔지 궁금하죠? 암호해줄거에요 되게 개인별로 강한 다른 느낌의 선물을 사다줘서 되게 저는 뉴욕에 갔다 온 것 같았습니다 맞춰보세요 여러분 한국 콘서트를 기대한다는 말이네요 우리도 완전 여러분 우리 콘서트에요 우리가 짱 하고 공개하고 싶었는데 맞아요 약간 갑자기 땡? 이러면 맞아 맞아 땡 그래도 저희 잘 비밀이야 아무것도 하지 않겠어 콘서트에 노 스포 노 스포 노 스포 근데 이렇게 스타 로드를 찍으면 꼭 필수 코드? 필수 코드? 필수 필수? 오늘 하루종일 톱바닥에 트는 거 네 네 뭐죠? 뭐예요? 4행시를 꼭 지워줘야 된대요 4행시 자신 있으신 분 오! 대박 오! 자신 있진 않아 자신 있으신 분인데 바로 바로 자연 재미없을 것 같아 근데 너무 궁금해요 재미 멋있으면 돼 네 저희가 좀 띄워드릴게요 하나 둘 셋 쑥 스타로즈에서 둘 셋 타 타 타이어드 할 때 타이어드? 타이어드 타이어드 로 로 로제도 보고 멤버들도 보고 하나 둘 셋 둘 보려고 보려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들어오세요 오오 우와 우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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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준비했죠 아니 아까 조금 아 준비했어 준비했어 리사 준비했잖아 네? 꼼짝이야 네 리사 거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씩 다 해야 되나? 어 아 아 그럼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아 제가 먼저 할게요 알았어요 하나 하나 전혀야 해 볼 좀 여기까지? 아 갑자기 다른 얘긴데 네 팬분들이 리사 진사 잘 봤다고 얘기해달라고 음 충성 충성 맞아? 맞아요 근데 제가 몇 번이었더라 너가 540원 얘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얘 알겠습.. 이러면 드렸잖아 근데 그거 진짜 귀여웠잖아 얘 알겠습니다 이게 너무 귀여웠어 눈빛이 야 알겠어 100도 샀어 아 긴장했어요 그리고 블링트도 아직 방송을 못 찾고 있다니 슬픈 소식도 전할게요 어떻거든요 어떻게 문자로 봐야겠다 어떻게 제 방송이 뜰거네요 오셈 채널로 오셈 근데 여기만 말해봤다 여긴 오셈 V 채널에 와있는 사람들이고 오셈 V 채널 오셈 V 채널 오셈 V 채널 저기요 제가 남기고 올게요 거기서 데려와요 알겠죠? 오케이 그럼 저희는 나머지 4인치를 한 번 할까요? 제가 해볼게요 네 슬 아 우는데 뭔가 해? 제가 할게요 그게 멋있다 하나 아 슬 사실 중요한거였는데 뭘 할게 슬 아 진짜 야 왜? 아 오셈으로 빨리 오셈 Ghost 아 벨릭크 오셈으로 빨리 오셈 오! 습 마음 systematic 일단 습 스튜디오 스튜디오에서 보기 힘든 블랙핑크 너무.. 자작이요? 아닌가? 스튜디오에서 보기 힘든데 너무 어려워 하나 둘 셋 다 사곡개 사곡개는? 사곡개는? 잠깐만요 잠깐만요 무슨 냄새나지 않아요 여기? 자작 냄새 대본 냄새 대본 냄새 아니! 사실 없어요 티 났어요? 티 났어요? 티 났어요? 티 났어요? 티 났어요? 많이 났어요 눈이 틀렸으니까 빨리 준비한 걸로 다시 할게요 자 눈을 봐봐요 동공이 아예 왼쪽으로 이렇게 카메라 하나밖에 없는데 이렇게 엉겨주세요 자 둘 셋 스쿠터를 타 차고 싶은데요 로 로 로는 어? 저희와 함께 잊지도 못해 드 드라이프 하시고 진짜이고 아 이거 뭐예요? 아 야 이거는 의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야 지금 만들어내는게 낫겠어 스 스 갑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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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원래 갑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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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분사 장인 갑분사예요 리사가 저희 사이에서 갑분사 장인이거든요 뭔가 이상하대 리사 어떡해 유유유유 근데 리사 항상 갑자기 우리 진짜 갑자기 도용하게 만들잖아 그치 바람아 너무 추게 만들잖아 진짜 재밌어 괜찮았어요 다행이네요 이쁘게 봐줘서 감사합니다 이쁘게 봐줘서 감사합니다 이쁘게 봐줘서 감사합니다 억지로 이쁘게 봐줘서 감사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쁘게 봤다는 얘기 나 아 그래요? 갑분스라고만 했는데 왜? 갑분스 모두 다 같이 봐 실패다 라고 해요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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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가 한번 해봐요 언니 내가 해볼게 대본 안 보고 진짜 직흥으로 스 타로드에서는 타 타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로 로 로제의 옆에 옆에 있는데요 트 트 들어가 아 아 아 진짜 재밌겠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살짝 시작 어 캡처 캡처 못하실 거예요 하실 것 같아 아까비 어렵네 이번에는 꼭 약간 이렇게 우리 방송을 볼 수 있도록 유도해서 너가 잘했다고 마무리를 1회 말하지? 아 제가요? 왜냐면은 마지막 순서는 항상 그런 법이야 어 아트 와 나 홀라다 왜냐면 내게 마음에 든거지 잘 된대요 장인이에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젠드기의 준비됐어요 젠드기는 준비 다 됐으니까 저는 저 모르겠어요 이제 한다 수 하나 둘 셋 수 수요? 아 잠깐만요 아 너는 언니 수요? 수요? 다 어렵게 하면 타요? 잠깐만요 타요 잠깐만요 수 수 수기만 세 오 타 하나 둘 셋 타 타 타 타로샵하는 단어가 없다 잠깐만 잠깐만요 수부터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하나 둘 셋 수 스타들만 나온다는 오 오 하나 둘 셋 타 타 타 타저도 나오는 타저도 함께하는 어 아 얘가 타조가 됨으로써 우리가 칼을 타저도 함께하는 하나 둘 셋 로 로 로 세도 함께하는 와 재미없어요 저 안할게요 아니야 우리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하나 둘 셋 두 두기도 함께하고 지수 언니도 함께하는 와 와 와 와 네 스타러분 이 세선이 나와요 갑분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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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분 갑분리사라도 갑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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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려운데요 진짜 어려워요 진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거에요 여러분 한번 지금 보시는 분들 한번 해보세요 맞아 쉽지 않아요 스 타 로 드 어렵죠 너무 어려워요 근데 채영이 저 말 잘했어 응 인정해줄게 채영이 3등이요 채영이 1등이니까 티 한잔 하세요 터치 다 마셔요 우리거 다 마셔요 티 마셨어요? 티 다 마셨어요? 티 다 마셨어요 누가 저 지금 박장 배수 중이에요 쩡 너무 너무 박장도 안한거 같은데요 진짜 뭐야 박장은 뭐죠? 박장은 박장은 여기 박씨 응 장 장은 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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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장 데서는 엄청 바빡해서 팬들의 리퀘스트를 받아볼게요 라고 하는데 무슨 리퀘스트를 받아볼거죠? 질문 질문 Q&A 타임 Q&A 타임 Q&A 타임 갑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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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누가 지웠어 여기에 스킬을 하고싶다 젠츄 젠미츄랑 드라마처럼 아니 별로에요 아 로젠미츄랑 로가 아 젠츄리 별로래 네 별로에요 자 질문해주세요 갑자기요 갑분큐래요 갑분큐래요 갑분큐 근데 그런 단어 써도 돼요? 갑분큐 왜? 갑분큐 그럼 괜찮다던가? 안되는 단어일수도 있잖아요 왜? 자 질문을 한번 받아볼게요 Where is Leo and Luca? They're at home 나도 볼거야 They're not there 콘서트용 스포일러 내꺼 나 지금 돌아가있지? 스포일러 네 스포일러 근데 잠깐만 궁금한게 있는데 Why does it say one year with Jen Lisa everywhere? Like One year? It says one year with Jen Lisa Can we do something in a year ago? 5 year ago 5 year ago 5 year ago Sorry 안되죠 주황이 몇살이에요? 라는 질문이 있었구요 아 제니야 이거 생방송 아니지 생방송이에요 이걸 누가 이렇게 짜서 합니까 이거 정말 있는 공간에 여러분 여러분 이게 생방송이 아니면 다 짤렸죠 당황스러우네요 제사행씨 안나왔을거에요 진짜 산하의 시간 힘들어? 라고 물어봤어요 뭐야 그건 글럽이야? 멤버들 최애 추석 음식은 뭔가요? 어 파절 해물파절 저 그거 저 그거 이렇게 막 이렇게 입고 꽃이 꽃이 저 꽃이 좋아해요 뭐라고 하는거지? 그냥 꽃이에요? 그냥 주황이의 성별이 궁금합니다 어? 뭘걸요? 자기도? 다 달라요 어? 이게 알기가 어려워요 아 그런가요? 가족 중에서도 저는 뭐 좋은 남자를 보고 좋은 남자를 보고 저도 그냥 근데 진짜 있을거 아니에요 성별이 내 본인가요? 아니 이거 굉장히 어렵게 리플레이였어 수의사 선생님을 한번 불러서 확인하는 걸로 할게요 한번 불러주세요 너 어떻게 찾았어? 나 내 방송 안 뜨는데 아니 이건 리플레이라니까 이건 리플레이 아들 못 찾은거죠 여기 어디에요? 여기는 티타임하는 곳이에요 아니 나 못 찾았어 진짜로 와서 오신 분들이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알려주시면 알려주세요 저 들어왔게 저 제거 봐야 된단 말이에요 없어 내가 지금까지 보고 있던게 되게 예쁘다 리플레이야 어? 여기 근데 댓글에 있었어 그립톡 자랑해달라고 이하아 그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그리고 계속 계속 그러는데 One year with Jennlisa Happy Jennlisa day Let us know 뭔 말이야? What does that mean? What does that mean? No? 로제야 혈앵무 수명이 15년이래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래요 조연이가 뭐야? 조연이가 뭐야? 난 4,5년인줄 알고 있었는데 15년이래요 이거다 아 드디어 찾았네 이게 제가 알아냈어요 Osen 그걸 눌러서 눌러서 들어가야돼요 그냥 여기 화면에 동그를 누르면 리플레이 된 거를 보여줬고 Osen도 동그라미를 눌러서 아예 거기를 들어가서 맨 위에 있는 걸 보여줬어요 안그러면 아까 그 리플레이 아직도 말해주지 않아 Jennlisa day가 뭔지 그리고 그러게 영어로 물어봐요 Maybe it's like Let's just get out Everyone please let us know What 23rd is Jennlisa's month 3? Why Why Tell me why Tell me why Did we do something Baby you posted the prom pick a year ago 왜 진짜 소름 돋는다 왜 그런거야 내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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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야 우리 어떤 화보 촬영에서 리사 수트같이 리사가 수트 입고 내가 드레스 같은 거 입었을 때 프롬 사진같이 내가 올리고 싶은데 찍은 사진처럼 아 맞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그거 올리지 않았네 우와 오늘 오늘 와 올려야겠네요 네 여기 내가 마음에 드는 거 있어 뭐에요 추석 때 추 용돈 줘야겠네요 추석 때도 용돈을 주나? 아니잖아요 설날 때 주지 않나요? 맞아 한국이 문신가봐요 뭐지? 추석 때 다들 보름달이 뜨면 보름달? 근데 보름달 떠요? 그렇다고 해요 우와 뜨면 소원은 빌어야죠 소원? 그렇죠 다 같은 소원 아니까 보통 소원은 말하면 안 되지 않나요? 소원은 말하면 안 돼 응 소원을 말하면 소원이 아니에요 네 네 우린 너무 비밀이 많아서 포인트들이 궁금하네요 맞아요 그게 매력이 그게 재미인거죠 헐 추 민숭이 민준이 방송 봐요 아니 아니 어? 민숭이 민준이 봐요 라고 적혀있어요 저 민숭이랑 민준이 지금까지 한 5번밖에 못 봤어요 볼 때마다 아니야 다섯 번이야 볼 때마다 앱 계속 이렇게 커져 무슨 소리야? 너 몇 번 봤어? 한 번 봤지? 아니야 너 엄청 못 봤어 숙소에서 한 번 봤잖아 너 몇 번 봤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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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세 번 나도 두 번 나 두 번 세 번 나 두 번 봤어 두 번? 두 번 봤어 어디서 봤어? 우리 집에서 봤어? 우리 집이랑 숙소? 숙소에서만 숙소에서만 숙소 한 번이야 숙소 한 번이야 숙소 한 번 숙소 한 번 숙소 한 번 숙소 한 번 어떤 분이 그 댓글에 민준이 민준이 얘기했다고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갑자기 몇 번 얘기했는지 대화하다 말고 이번 추석 때도 못 봐 언니만 못 봐 아 너무 멋있겠네 맞아 나도 보고 싶어 민준이 어른 내가 얘네가 이제 버스 타고 올 때 티비면 많이 볼 수 있겠지 이제 우리 헤어질 시간에 없어요 아무 얘기하면 민준이 당신이 얘기만 할 것 같은데 나도 좀 황당하지만 우리 이제 헤어져야 되고 저희를 더 보고 싶으면 스타로즈에서 봐야 돼요 오케이 제가 스타로즈에서 제가 댓글을 많이 본 결과 지금 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건 우리랑 뭘 하고 지내는지 그리고 수업도 잘 보내주면 좋겠다 하고 콘서트도 궁금해하고 또 으리파랑의 콜라보에 대해서 근데 다 비밀이에요 맞아요 아저씨는 희름도 없어 언니 진짜 한번 봐 기다리면 다 나올 거고 그리고 블링크 추석 잘 보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성편도 드시고 뭐 용돈도 어떻게 받아보세요 어떻게 받아보세요? 가족들이랑 좋은 시간 맞아요 맞아요 저희 이제 11월 밤 9시 오쌤 브이채널 스타로드에서 만날 수 있으니까요 꼭 시청해주세요 오늘 진짜 많은 걸 찍었죠? 네 정말 많은 걸 기대해주세요 진짜 기대해볼 거 같아요 우리 되게 즐기고 찍어서 팬분들도 되게 재밌게 봐주실 수 있을 거 같아요 맞아 11월 밤 11월 밤 9시? 네 맞아요 되게 시적이다 11월 밤 9시 언젠지 알 수 없어 11월 밤이야 11월 밤의 밤 저희가 정확하게 알려드릴 적 없잖아요 이어가는 겁니다 우리 스타로드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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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